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쎄요. 저기서 귀신의 집이나 공중화장식을 좀 해주세요. 해줘야지 공부하세요. 저스키. 우야! 우야님! 우야! 우야! 야! 유식 미! 유식 미! 유식 미! 왜? 거꾸랑이는... 글때만 지금 저랑은 모든 분야에서 minha cv dish. おっ… 우야 passaっていいよ? 네, 그렇지만 그렇게 조용히 잘 안하겠어 4학년 때 보장님도 실수하실 때가 되네요 보장님 9살이면 2학년입니다 실수하니 4학년 맞았어 너무 똑똑해서 2년 발맞은 말로 해 보장이